우리가 아는 맛, 알토란 400회 특집을 맞아옵니다. 외국 국빈들을 위한 만찬이 열리는 이곳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한상 차림을 완벽하게 재현해 주셨습니다. 이건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답당한 것 같아요. 노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이... 우리가 아는 맛, 알토란 400회 특집을 맞아옵니다. 외국 국빈들을 위한 만찬이 열리는 이곳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한상 차림을 완벽하게 재현해 주셨습니다. 이건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답당한 것 같아요. 노멘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이... 어? 아...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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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